대안항공 이유진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복식호흡입니다 같은 서버였는데 이번엔 버튼 원올입니다 자 이번엔 드리고 싶은데 경기가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박가현 선수 이유진의 박가현 선수 학교도 지금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자 나갔어요 위예지 이채연도 어린 선수들이면 분명합니다 맞받아 쳐봤는데 위예지 선수의 서버 이유진이 봤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5대4 우와 박가현 선수 기술이 주 득점원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죠 자 그러나 첫번째 경기 승리했던 복식호 삼성생명입니다 이유진 이유진이 이끌고 박가현 함께 또 가고 있습니다 이유진 깊숙한 공 서브 득점 박가현 변치플레이를 계속했거든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까지 게임 포인트 5대10 5대10 서브 범실 네트가 걸리면서 5대10 자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박가현 이유진 이채연의 서브 이번엔 버선 두번째 게임 이유진의 서브 서브로 한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미리 끊었어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 이효진 찬스골 완벽하게 처리 대한항공 코리아리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서브 득점 이 선수도 문찬 주옥구 출신 아 이번에 박가현의 신구조화가 일단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높았어요 네 삼성생명도 타임아우드 유해 시작됐습니다 네 삼성이 오히려 포인트를 앞서게 되는 삼성생명입니다 자 이번엔 이효진 이효진 이번에 길었어요 자 이번에 바깥 대안항공입니다 이효진의 서브 자 이효진 선수가 처음 시작했을때 넣었던 전혀 어색하지 않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삼성생명 10시간 안 나와요zę 포인트를 오히려 더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pleasant captain ixed 오 4 복식에서도 게임을 주고받으면서 3번째 게임으로 이효진 킹밥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효진은 이 찬스볼을 확실하게 아 잘 걸렸어요 3대1 바깥에서 서버 이효진이 3구를 걷어올리지 못합니다 이효진이 또 한 번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서버 범실까지 최윤석 감독은 일어나있고 강인챔 감독은 앉아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죠 그쪽으로 자 이번엔 이효진의 탑승 박가현 선수의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과감한 공격 두 선수의 힘이 포인트 그리고 양 팀 선수들의 대결 이번에는 이효진 네 팀 맞고 나갑니다 자 좋고 쓰리게 해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박가현의 서버 이효진 3구 한 점 차 승부가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이효진의 포핸드가 벗어날 잘 살렸어요 뜬 볼을 마무리 짓는 박가현 네트 걸리고 마는 이 최연 이효진 박가현 태어난 공 이효진이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잘 기다렸습니다 이효진 선수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뭐랄까 푸시를 끝내네요 네 세 번째 게임은 이효진 박가현 선수가 이효진 박가현 태어난 공격 이효진 박가현 태어난 공격